감옥인가? 제국인가? 그곳이 알고 싶다. 한 고위급 인사의 미스터리한 주부 그 배후에 한 교도소가 있다는 충격적 증언 수상한 특혜를 누리는 팔사동 죄수들 그들 뒤에는 더 거대한 존재가 있었는데 술, 휴대폰, 현금이 가득한 박사 자신만의 민실에 살고 있는 노터치 모범수 교도소 바깥세상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들의 비밀 알수록 더러워, 할수록 위험해, 그곳 난 이 안에서 그 새끼들을 내 손 안에서 굴릴 거다 프리즈